서울시가 시민안전밥상지킴이를 모집, 운영합니다. 올해 처음 운영하는 시민안전밥상지킴이는 시민 스스로 위해 식품을 감시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영양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관련 자격을 갖춘 영양사, 위생사 등 총 40명을 모집합니다. 이들은 온라인 유통식품 무신고 판매 행위, 매체별 식품표시법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25개 자치구와 함께 무인 판매점을 권역별 전수조사해 부적합한 경우 연 4회 순회 방문지도를 수행할 예정입니다.